천헤리 이단 오 오! 헤이! 여기다! 유인! 동생과 헤이! 어? 절대 죽을 수 없을 것 같아 네, 형아! 아, 이발 싸? 이발 이거 포즈니스트 아...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자, 이제 총알을 사야 합니다 오미리탄과 여기 아닌가? 캐럴 야, 뭐지? 오! 오우! 오 마이...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너무 좋은데... 네... 예스, 뭐지? 어... 미사일 이제 두 발밖에 안 남았어? 마이크로 퓨전 셀 에너지 셀 50개 이게 다야? 라일리 레인저에 대해서 말해줘 어, 감사 라일리와 우선 이야기를 해보자고 설득 설득 만약 이 여자를 되살려 놓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고 그녀를 도울 수 있다 나야! 나야! 나의 좋은 판단에 대해선 하지만 저는 그냥 시스템의 쇼크에 대한 능력을 시스템의 쇼크에 대한 능력을 할 수 있다 뭐? 어디야? 어디야? 몇 년 지났어? 어? 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너의... 아, 젠장 내 팀 내가 일을 할 수 없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라일리, 라일리 레인저들이 일어났어 아... 라일리 레인저라고? 너는 몇 년 지났어? 몇 년 지났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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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야되냐, 이거? 호텔에 고층 건물을 옥상에서 가졌다. 쓸데없는 사정 빼고 요점만 말해. 원하는 게 뭐지? 네, 한면 미니 유니크를 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슈퍼뮤던트들은 미니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리도 용이할 것이고요. 내가 하지. 미니 유니크라. 미니건 유니크. 자, 베논 광장 라일리. 그럼 이만. 라일리 레인저를 도와주는 게 임문데요. 지금 상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님들아. 상점이 이어지 않습니까? 맞네. 내가 바로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파는 물건. 내가 필요한 것은 일단 사사구격 매그넘탄과 그 다음에 5mm탄 598발 아... 미사일 2발? 없네 돈이. 감사합니다. 어... 329경 탄은 없나? 329경 아, 얘 희한하네. 329경 탄이 없네.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건... 없는데 사사구경 매그넘 조준경 10미리 권총 스나이퍼라이플 아 그거 말고 어 어 감시자의 의복 폭파전문가 브라민 구울가면 필요없어 아 아 아 개그지네 진짜 자 이제 유니크 미니건 얻으러 갈 건데 말입니다 여깁니다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죽이고 뚜껑 다시 회수하자고? 좋은 방법 하지만 미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양아치지 살인마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침에 출발한다 나 가정있는 남자야 딱 출근할 9시다 어느 건물을 말하는 거지? 아 나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네 여기를 어떻게 뒤로 가지? 네 일단요 워싱턴 기념관 이 건물을 발견하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려면 지하철로 가야되나? 아 그리고 참 탄약 상인들 죽이면 안 돼요 다른 놈들은 죽여도 탄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를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내가 처음 오는 곳이고 그치 이 건물을 마치고 다이어트 그치 그치 이 건물을 마치고 이 건물을 마치고 산탄총탄약 아 이제 가본 내구도도 많이 떨어지는데 여긴 바퀴벌레 밖에 없어 사람 여길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누카콜라 누카콜라는 그냥 먹어도 돼 어 잠깐 길 복잡한데 꽤 많이 둘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전투 산탄총 있으니까 이거 수리 좀 할게요 수리 했는데도 안되겠네 수리 스킬 많이 올려야겠네 내구도 금방 달겠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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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산탄총이지 아 하필이면 단총 기가 막히네 쪼쪼쪼 돈 쪼 딱 걸렸어 탄약 병뚜껑 근데 이게 먹는 시간이 중간에 스킵을 못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피를 많이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편인데 그래도 탄이다 329경탄 이제 올드 그거 쓸 수 있겠구만 한 칸 정도 차는 것 같아 이제 마이클 퓨전셀에 미사일 좋고요 자 이제 이 총이 얼마나 센지 아 근데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 총 쏘고 있어 누구야 여기로 가는 거네 여기로 쭉 가서 반대쪽 길도 있는데요 반대쪽 길에 레이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어 괜찮은걸 네 타격감 괜찮아 5.56mm 총알이 없다는 게 329경탄이 초반에 없기 쉬운데 책 좋았어 저기 가까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저기 저놈이군 아 저기 저놈이군 자 받아라 아 이 타격감 뭘 핀 근데 나한테 그게 오지 않았어 10mm 아 경험치가 나한테 안 나왔어 돌격소 총 5.56mm 329경탄은 왜 안 나온 거지 329경 총도 안 나오고 1시간 자고 그 다음에 서브 머신건을 얻으면서 서브 머신건을 또 수리할 수 있고요 서브 머신건을 또 수리할 수 있고요 어 아 아 이걸로 바꾸자 260발이다 여기가 길인데 반대편 여기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면 빠지는 길이 있어 그럼 내가 왔던 곳인데 여기에 길이 있다고? 문 열어 문 열어 샥 이게 다라고? 3단총 3단총 2문 아 복잡해 왜 이렇게 여기는 또 진짜 폴아웃3는 딱 이 지하철과 지하철로 연결된 곳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미있습니다 어 귀여운 순둥이들 순둥하지 않냐? 형 나머지도 다 죽여주지? 형 나머지도 아 나머지를 형 다 죽여줘야지 왜 죽이다가 말고 그리야 아 아 한 두칸 차는 것 같네 피 이왕 쏠 거면 나머지 다 죽여주지 개들은 다 죽였고요 개들은 다 죽였고요 저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으니까 잠깐 들려보자 어 멘타스 버프 아웃 아 와 근접 많이 나오네 이거 스팀팩 혈액팩 스팀팩 지금 한 몇개있지 한 6,70개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내가 참 이런건 잘 봐 그치 이걸 잘 못해 어 329경탄 5mm탄 5mm탄 다 충분히 한 600발 이상 모았습니다 잠깐 너는 한방에 분명히 끝날 것 같고요 두 방 아 형 나왔는데 아 뒤엔 놈 발광공을 할 때 나오지 잠깐 너 다리 아 하지만 아 존나 세네 저거 이거 수리해서 써야되는데 됐어 굴 끝났고요 아 태양만세 안 되겠네 아 아 저 새끼가 저게 지금 담배 피우고 다니는 새끼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탄도 별로 없어요 탄도 별로 없어요 아 역시 rpg 게임 사이코 이쯤에서 슬슬 수용화기를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몰핑 슬슬 슬슬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이란 말이야 근데 위쪽은 분명히 아닐 거야 아래쪽 오른쪽 길일 거야 아니군 여기가 맞나봐 여기가 맞나봐 약 안먹냐고? 아 근육 무 대신 호수 약 먹어야지 아 나 아까 먹었구나 아이씨 나 그 약하고 그 약하고 헷갈렸잖아 지금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서 왼쪽이에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도 이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이템이 있다는 말씀 뭔데 방사능 계속 올라가지? 여기 막혔고 이제 길은 여기야 아니, 뭔 지하가 이렇게 이어져 있냔 말이야 저 누구지? 저기요 폐폼 없자 뭐 필요하니? 수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와, 296캡 이 새끼 나쁜 놈이네 팔고 있는 거 좀 있나? 스팀팩 잭 3위 구경 탄약 3발 어... 다리미 수류탄 내가 왜 던지고 사야 돼? 내가 왜 던지고 사야 돼? 제트 스팀팩 수류탄 4발 병뚜껑 다 가질 수 있는데 어... 죽이면 그냥 공짠데 어... 죽이면 그냥 공짠데 책까지 라드웨이 좋아 라드웨이 좋아 스팀팩 좋아 사이코 좋아 어... 큰일 날 뻔 나 뭐냐 이거 어... 이거 수리 좀 하고요 어... 이거 수리 좀 하고요 어... 이거 수리 좀 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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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시간... 아... 이거 남의 침대 또 못 자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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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청 넓네 가시고 여기랑은 또 어디서 이어져있지? 와 길이 진짜 길이 엄청 많아 아 내가 해체할건데 내가 두개나 날렸어 뭔 길이 이렇게 이어져있냐 오 발광씨 이쪽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손이 가렸어요 저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총 바꿔 아냐 이 총 말고 이 총 세 발인데 뭐가 있다는거야 여기는 막혔는데 아 진짜 한 마리 더 왔어 오호호호 내가 하지말라 그랬다 원래 가던 길이나 가자 뭔가 이상하다 여기 내구도 없어요 총알도 없어요 저 사람 잠깐 여기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그리고 이리로 가서 오른쪽인데 깜따구로 아 여기 2층이랑 이어져서 간다 그래서 밑에 물만 있었구만 여기 근처에 문이 있을거야 문이 있어야 해 이 문인가 진짜 복잡하네 이거 잠잠깐 그래도 치명타가 한 권한다 근데 구호를 먹을 수 있나? 아 구호를 못 먹네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여긴거 같아요 아 힘들었다 라일리 레인저들 근데 여기 슈퍼뮤던트들이 많단 말이야 베논 광장 아래 뭐가 있지? 뭐가 있는데? 역시 그들이구만 여기서 미니건 다 쓰겠다 요렇게 요렇게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계단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여길 저놈 잡으려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저기 계단 발견 저장은 무슨 저장 내가 저놈한테 진다고 생각하나?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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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미친 새끼 아 저기 쫙 깔려있네 잠깐만 베놈 광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넘어온 거 아닙니까? 10미리 청뚜껑 제트 사이포 아 나 저거 진짜 가만히 있어봐 금방 돌아올테니까 와 스팀팩만 존나 애쓰고 베놈 광장으로 그냥 가고 지금 쟤네들 죽인다고 개소리찍찍 해대지 말고 여기서 지금 희망의 광장인가 거기를 먼저 찾아야 돼요 희망의 광장 여긴데 여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괜히 쟤네들한테 지금 들이대면 여긴 거 같다 여기 병원 있는데 여기가 그곳인듯 아닌데 이 병원에서 건너가야 될 거야 희망의 성모병원 이쪽 건물인데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희망의 성모병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싸우는 방법 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는 강력한 링컨의 리피터를 쓸 겁니다 라일리 레인저들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얘네 지금 고립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내가 얘네들 슈퍼뮤던트들한테 지금 둘러싸여 있어서 제가 도와주는 미션이거든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에서 디넷 그거 아냐? 저기 공병장님 저 그거 아십니까? 뭔데? 그거 이거 해치 말입니다 그럼 말입니다만 빼면은 해치잖아 그럼 반말이잖아 역시 링컨 역시 링컨이다 근데 이거 수리를 할 수가 없다 그 레이더들 내가 싹 다 죽이고 있다 싹 다 죽여버리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지? 역시 링컨이야 내가 총기만 100이었으면 넌 그냥 끝났어 해서 범죄 เรา 으흐 자리 여기서 일단 이놈 죽이고 쉣더 마더 빠들 꺼져 니네 형대로 고와 에이비 채워야 되니까 어이씨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난복한 받아라 역시 링컨 왜 이렇게 안 맞어 스팀팩 하나 먹고 기념으로 아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자면 되는데 다시 만피로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치셔야 될 거야 어려움 평균 아 나 평균도 안 되고 진짜 그렇지만 여기가 병원이라서 그런지 의료용품은 꽤 많단 말이지 난 어렸을 때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다가 바뀌었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 그러다 그러다 바뀌었다 재벌이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러다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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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까 또 바뀌었지 내가 재벌 될 능력이 없으니 재벌인 여자를 만나는 게 꿈이었어 그리고 지금 나이를 드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를 드니까 그거 다 소용 없더라 제일 현실적인 건 건물주가 되는 거야 건물주 보리수지 99 고맙다 봐봐 경ran 안 먹고 봐봐 아 수지연 수저라고? 아 보리수저야 고맙다 눈이 침침해서 그리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수지나 수자나 비슷하자노 오이쌽 오야 아 역시 치명타의 향기 링컨의 내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너무 가슴 아프다 올드 우리 올드가 해줄거야 아 이것도 평균이네 어? 자 이렇게 돈 모아서 아 저기 가까이 있어요 이놈을 죽여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진짜 많네 여기 잠깐만 그럼 지금 몇개야? 구급품이 스팀 177개? 헐 아낄 필요가 없구만 미니건 미니건대 미니건 가만있어 미니건대 미니거 뭐어어어 더러운 녀석 존나 셌다 하지만 다시 붙을 수 있다 그나마 세이브가 잘 됐다 빨리 다 죽여버리자 빨리 와 이제 미니건 나가신다 정제된 물에 나도 왜 하나 제트 하나에 몰지 지피니아나 거기다가 이구와나 코치의 싸이코 아 약물 부작용 준비해 가자 아 시발러미 진짜 아 개새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씨 아 아 문 었는데 하필이면 거기 있는 거야 좋아 들어와 들어오라고 안 그러면 내가 수리탄 던진다 가자 폭탄마 좋아 폭탄마라고 한다 기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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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실피야 이제 너와 내가 만나야 되거든 와봐 이 새끼야 와봐 좋아 밟아 하나도 그렇지 지금이야 니가 오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안정적이야! 뮤던트 뮤던트 뮤던트는 먹을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서 이놈도 다 됐고 자 거의 아주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꺼져 배도 안한 놈이 왔고 사냥용 라이프 많이 구했으니까 이제 올드 페인리스를 수리를 많이 할 수 있고 탐도 꽤 구했어요 이제 링컨을 좀 아끼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리고 누카 콜라를 먹고 틈팩을 69개 두개 먹어 여기도 있겠지 그놈들이 별거 아니야 사미 구경 라이플 항상 수리를 내줘야 돼요 항상 항상 수리를 내줘야지 제 성능이 제 성능이 나온단 말입니다 잠깐 잠깐 저놈이 뭔 남복한 아니지 아 남복해 아 남복한 새끼야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일어나 둘다 기절했어 빨리 먼저 일어난 놈이 이기는 놈이여 어? 아 임무 아니잖아 이새끼 나와 맞딜해 맞딜해 맞딜 맞딜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실패 으엑 으엑 아 미니건 이고 유니크 미니건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300발 항상 피가 모자라지 않니? 항상 피가 없는 것 같아 나 보면 맨날 이런 식으로 진짜 살얼음팔을 걷는 듯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여기인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건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라일리의 부대를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라일리의 부대는 포위가 돼 있는 상황 뚝 떨어지면서 불을 딱 켜주는데 저기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거든예? 탁 보고 탁 보고 근데 수류탄이 있어 왜? 인계 철선이 있으니까 제거해 수류탄 내놔 수류탄 타발을 해체를 해 내꺼야 수류탄 있어 수류탄 쓰란 얘기야 탁 눕잖아 왜 눕지? 잠깐 슈퍼뮤던트 얘만 죽이면 침대에서 잘 수 있다 갑니다요 어? 아 막타가 자 자고 와야지 어딨어 여기서 잘 거야 아 진짜 너 말고 어딨냐 또 사람이 센타우루스 사람은 아니네 치명타 딱 느낌 왔다니까 자 이제 여기서 잘 수 있겠지 좋아 체력 다 채웠고 간만에 아 이게 얼마나 간만인가 싹싹 뒤져가면서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열어 어우 스팀팩 잠깐 슈퍼뮤던트 슈퍼뮤던트 아 굳이 내가 이걸 줄 필요가 있을까? 슈퍼뮤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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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터졌는데 슈퍼뮤던트 슈퍼뮤던트 후... 굳이? 슈퍼뮤던트 줘야 겠지 짓을 거니까 구해주고 죽인다? 올바른 말 미션은 성공하고 죽인다? 어 뭐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층을 더 올라가지? 아 깜짝이야! 아이씨! 실패 무던트 마스터 아니오! 아이고 어떻게 죽여 이거를! 그렇지만 나는 다 방법이 있지 데인 지랭 일단 4발 문 열어줘 좋아 몇 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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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 마스터 별거 아니구만 마스탄 줄 아 근데 미니건이 지금 별로 안좋다 이게 얘는 뭔데 488발이야 이걸로 조금 버텨봐야겠다 미니건만큼이나 아 또 저기 가까이 있어요 근데 침대는 많아서 아무데나 피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한 놈 있어? 여기? 너 마스터? 너 마스.. 아 잠깐만 마스터? 난폭한 슈퍼뮤단트니까 난폭한 슈퍼뮤단트니까 너 따위야 마티를 네 얘가 내구도만 좀 높았으면 아 다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건데요 네 싹 다 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을 자는 거야 다시 피를 채우는거지 총알을 모아놓자고 지금 총알 모아놓는 중 나중에 징발자 찍어가지고 어 파밍할 때 총알이 더 많이 나오는거 그거 찍고 근데 스팀팩 20% 효율 높이는거 먼저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있다 레벨업이 소총류에 올렸으면 빨리빨리 올랐을텐데 레벨업이 지금 중화기에 찍다보니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돼요 너무 약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 어디야? 이상하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고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막 아 아 제발 아 다시 올라간 내가 여기서 걸렸거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거죠 그럼 이 반대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여기 계단이 나왔어 와 탄 많이 모았네 5.5mm 탄 소금성 레벨 15 무엇이든 오세요 내가 두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든 오시라고 내가 그랬지 여기가 호텔이야 여기가 호텔이야 여기가 호텔이야 그래서 객실이 많았던 거야 어린 문빔의 아버지의 노트 어린 문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